이번엔 저희가 고려미인도 특별 전시회 여는 건 알고 계시죠? 응, 기사 봤어 원래 연말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있는 거야? 여러모로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서 이번 전시회 총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? 아, 저 일전에도 말했지만 난 그냥 저 두 사람 뒤에서 응원해주고 싶어 그게 내 역할인 것 같고 이 그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게 아버님이랑 청이잖아요 푸르날리의 비밀을 밝히는데도 가장 많이 노력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버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미인도 전시회 내 불행의 시작과 끝을 미인도와 함께하는 건가 그렇게 좋아? 응, 이제 안 아픈 거 맞지? 그렇다니까 이제 다시 우리 집에 가는 거 맞지? 그래, 이제 열매랑 쭉 같이 있을 거야 열매야 열매야, 잠깐 나가서 물 좀 떠다줄래? 응 찾았습니까? 어디로 숨었다는 거야? 아니요 내가 직접 합니다 내 손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 옷 반응이 제일 좋대요 심청블루 라인 대박난 거 인정하시죠? 멋진 브랜드 만드는 애인데 네 이름 올리고 싶다더니 그 꿈 결국 이렇구나